더 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 많이 바쁘실 텐데 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병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맡고 계시죠. 정치를 하시기 전에는 여성단체연합 창임대표 비롯해서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처음에 비례대표 사냥하시고 남의 지역에서 일단 단착에 성공하신 그런 경우죠. 오늘 국회 본행위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법안 통과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은 가장 국민들이 법이 통과되는지를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창호법인데요. 오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형량하안을 원래는 5년으로 해달라고 하면 청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법사에서 통과될 때는 3년 하안으로 해서 3년 이하로는 안 내려가도록. 그럼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오늘 법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가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민생연석회의는 저희 당으로서 보면 아마 여러 기구가 있지만 외부 단체와 함께 만든 기구입니다. 외부의 민생단체들. 예를 들면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단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변주들 단체라든지 여러 민생 관련한 특히 민생 중에서도 중소자영업자들이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또 주거 세입자들을 문제를 갖고 있는 청년단체 이런 좀 다양한 민생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단체들과 저희 당의 을지로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이런 민생을 다루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공동으로 민생의제를 논의하는 기구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민생의제를 직접 대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전대표. 네. 그래서 의장이 당대표이고요. 그렇군요. 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나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민생의제를 직접 당대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다섯 개의 민생의제를 선정을 했고 첫 번째 의제가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개편이었는데요. 이 의제도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당대표가 그걸 딱 챙기시기 때문에 정치기원회에서 당연히 챙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도 참여를 하는데 사무총장이 하다 보니까 당의 모든 실무 라인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해결을 해내는 역의의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하고 정당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의의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정당에서 할 때는 다양한 국민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상을 파악을 하고 또 그 목소리가 반영되는 대안.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안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가능한 어떤 정당이 매개가 돼서 그런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장점 같은 게 좀 있겠군요. 민생연속회의 의제 지금 우선 첫 번째 카드 수수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평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개편은 인한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카드 수수료 체제가 굉장히 불공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잡는 부분에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편의점이 너무 과당 출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편의점들이 본사들은 이제 가맹수들을 가져가니까 또 수입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편의점주들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하게는 최저수익 보장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두 번째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수익을 보장을 1년만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기간을 늘리는 부분하고 계속 원래 계약을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원래 이런 정도의 매출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너무 이게 과당 출점되다 보니까 매출이 그렇게 안 나올 경우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희망폐업을 하더라도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언제 어떤 걸 돈을 더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포괄해서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아마 이 부분도 곧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얼 어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까? 일단은 가맹점주들의 본부하고 또 가맹점주하고 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지금도 이제 최저수익이라고 하는 거 1년을 보장을 해 주니까 그거를 일본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년 계약이면 한 8년 정도를 최저수익을 보장을 해줍니다. 오랫동안 해주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저수익 보장을 한 800만 원을 해준다. 그런데 매출에서 모든 거 다 비용 빼고 나니까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았다 그러면 400만 원을 채워주는 제도거든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채워지는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본부에서 채워지는 건가요? 본부에서 채워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본부하고 가맹점주들하고 상생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본부에서는 좀 반발할 가능성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뭐 뭐 가맹수수료니 뭐니여서 다 사실은 가맹본부로 무조건 다 수익이 보장되어지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출점이 되어있고 그렇지만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가맹본부라고 하는 데서 예를 들면 CU 다음 CU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무조건 출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아 좀 신중하게 하겠군요. 그렇죠. 신중하게 하겠군요. 체조실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더 뭐 100m 단위로라도 이렇게 좀 거리자를 둔다라든지 지금은 막 이렇게 뭐 막 굉장히 가깝게 막 뭐 편의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리고 별로 매출이 없을 만한 곳도 막 이제 그 점포를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자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그렇고요. 지금 민생연석회의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이제 좀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해관계가 장충되다 보니까 좀 반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카드 회사에 있는 분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던데 괜찮습니까? 그분들의 반발? 그동안 이제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도 많이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사 노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 민생연석회 차원에서 좀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했었군요. 그렇죠. 사전 대화를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그 카드사의 수익구조를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그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카드 수수료 받는 그 수익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자를 무이자를 해준다라든지 네. 할부를 그냥 뭐 이자 할부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그 차를 샀을 때 뭐 얼마를 깎아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주는 혜택이 있는데 사실 그 혜택의 대부분이 큰 가맹점주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큰 데 많이 혜택이 되어졌고 사실 수수료를 거둬 들어가는 거는 5억 이상의 그 가맹점주들한테 다 무조건 2% 이상 받았거든요. 네. 마케팅 비용은 더 큰 기업한테 쓰게 된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마 저기 금융위원회에서도 들어가는 그 비용 대비해서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불공정성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한 납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영세자영업자들하고 이제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도 조금씩 소비자단체라도 대화를 해봤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회적 정의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수긍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에 소비자단체들의 의견도 좀 이기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단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뭘 하는 기구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적 대처협이 지금 이 시기에 왜 필요한지 좀 어떤 총론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도 이게 참 줄여서 뭐 경사노이 경사노이. 경사노이군요. 그런데 이 부분은 98년도에 노사정위원회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사실 그 노사정위원회가 명칭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사실 고용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어떤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산업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노동정책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방정책과 함께 다뤄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각각의 경제주체들 간에 또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부분이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원회 역할은 또 정부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책자문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제도 간행 개선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노이는 한국형 대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뭐 20년 전과 비교해봐도 그때도 물론 INF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소득의 양극화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제주체들 간에 그런 어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2018년이라고 하는 현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일단 전망이라고 할까요. 이게 경사노이가 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각 주체들이 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사회적 대화하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입장에 대한 거를 잘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각각의 또 주체들이 원하는 것만큼 다 100% 관찰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정부도 한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아니면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참여했을 때 정부 정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어야 많이 각각의 주체들에서 이렇게 갈등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그것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원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부가 적정적인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이 커져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과 제도에 관한 것은 정부 또 국회에서 입법 이런 걸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계하고 노동위에는 좀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계에서 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경제계도요. 지금 이제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어쨌든 이 기구에 거는 기대는 저는 지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한국이 저성장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쨌든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기업 측에서도 어떤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문제라든 이런 건 다 기업 복지로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안전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형태로 두텁게 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아마 기업을 하기 위해서도 기업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이 기구도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노총은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조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지금 이제 그 분야별 논의 구조에서는 여기 이제 이번에 저희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서 경사노의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논의하는 구조에는 지금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민주노총에 참여를 권고하는 그런 입장도 내기도 했는데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여권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여러 가지 좀 사전적인 대화와 소통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선은 지금 물꼬가 튈 수 있는 것이 그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했죠. 그런데 탄력근로제 문제를 경사노의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일단 정부나 저희 당도 입장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밀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입장을 이제 저희가 밝혔죠. 그래서 이후에 좀 경사노의를 통해서 민주노총에 참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지금 당 대표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또 민주노총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개인적인 관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각적인 그런 소통 채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많은 좀 대화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노총하고 대화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의원님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도 계시고 네. 환경노동위원회도 계시고 네. 환경노동위원회도 계시고 또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저희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또 거기를 통해서 대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임위별로 또 민주노총과 관련한 거기 산별 단위들과의 또 이렇게 또 있고 뭐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공공성, 공공포럼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정포럼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국회의원하고 노조 단위들과 같이 또 연대해서 하는 구조가 있고 또 공동대표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못 해내면 다른 어느 정부도 못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좀 인내를 갖고 네. 소통을 좀 더 더 많이 노력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 쪽에서 일부 좀 네.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너무 좀 경제개편만 든다고 할까요? 네. 민주노총에 대해서 좀 막 적대감 같은 걸 드러내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그런 시선도 있는데 그런 시선이 많죠. 네. 언론 쪽에서도 좀 어떤 뭐 긍정적인 시각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이 어쨌든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과의 소통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 또 이런 어떤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언론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경사노이에서도 하지만 또 언론에서도 이런 어떤 주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마련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협 정부 때는 노동계하고 일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원총 내부 분위기 혹시 좀 아시는 거가 있나요? 글쎄요. 내부 분위기를 제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라든지 아니면 탄력근로 문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대화를 물론 하긴 했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그 수렴과 이런 부분을 좀 부족했던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일 것이고요. 그렇군요. 아마 이제 민주노총 내부도 또 이런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또 아니면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도부는 좀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걸고 나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와 그런 것을 좀 성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소통과 좀 신뢰를 싸울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정거제도 개편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갖고 혹시 의원총회나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적이 있었나요? 뭐 아직은 거기까지 가고 있지는 않고요. 뭐 의총에서는 지금 이제 정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고받는 수준이었고요. 뭐 거기에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질의하는 정도였고 저희 당에서는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이 TFT 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어떤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입장을 좀 정리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맡아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한우총장 입장을 밝히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쪽에서는 아니 민주당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한다고 해서 네. 참 좋아했는데 그걸 뭐 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로텐더홀에서 막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뭐 그분들하고 혹시 뭐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희는 좀 개별적으로 많이 대화나다. 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렇죠. 문의관님들이. 아니니까 이제 뭐 그 우선은 우리 당의 어떤 의견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표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물론 야당은 또 야산당은 좀 의견이 이제 된 것 같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또. 또 다르죠. 어제 또 의견을 또 뭐 다른 얘기를 또 했고 굉장히 또 야당이 어쨌든 의견이 좀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저희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뭔가 그 저희가 그동안 취해왔던 뭐 선거 시기마다 취해왔던 어떤 뭐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다 다르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뭐냐. 우리가 그런 그런 거를 가까운 공약 단계에서 얘기했던 거와 저희가 당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전개특기를 앞두고 저희 당의 어떤 의견을 지금 딱 그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저는 저도 비례대표로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그 우선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늘리는 게 저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관위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부분과 지역구라고 하는 것과 비례를 한 2대 1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비례 의석이 그 정도 비율은 돼 된다라고 제가 비례대표를 했던 입장에서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그 2대 1로 하는 건 하지만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적인 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각 정당 간에 또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거는 뭐 더 논의를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구와 비례를 뭐 독일은 1대 1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의 83%가 지역구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한 2대 1 정도는 맞췄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1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2대 2는 지역구인 거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비례대표를 선출할 것이냐 방법은 그 다음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죠. 근데 지금 사실은 2대 1 얘기는 없어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없어지고 지금 비례에서 뭐 지금 뭐 십십 몇 프로? 십십 프로밖에 안 되는 비례 의석을 갖고 뭐 연동형이냐 아니냐 막 이러고 연동형을 100%로 할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논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먼저 비례석을 지역구하고 비례를 어떻게 할 거냐 선관위가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전제 하에서 권역별로 하면서 권역별로 비례의 명부를 작성하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거와 이제 그 정당의 어떤 득표율과 의석을 일치시키는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전제가 먼저 저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일단 제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얘기하기가 좀 갑갑한 구조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이 지역구와 비례에 대한 어떤 비율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 현재 구조에서 그냥 연동형 하자라고 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제한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야당 시절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서 정치를 개혁하자 이런 태도였는데 지금 정당 지지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이 성자독식 체제의 어떤 최대 수혜자가 되다 보니까 입장을 지금 좀 뭔가 바꾸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약간 우려 내지 의심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저희 당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소위 비례성을 계속 높이고 대표성을 강화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점이 뭐냐. 네. 그러니까 현재처럼 그 지역구하고 비례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그러니까 뭐 83대 17인가요 어쨌든 그 구조에서의 그 기준선이라고 하는 게 그 비례를 뽑기 위한 어떤 그런 정당 득표율이 기준점이냐 아니면 그 지역구에서 받은 그 의석의 어떤 그 정당의 지지율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산한 것이냐. 그러니까 기준 어떤 것이 기준점이냐 해서 굉장히 또 논의하면 그 주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네. 근데 일단 중앙선거위에서 제안했던 안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안을 기초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 일단 중앙선거위 제안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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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안에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의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러면 뭐 저기 민주당이 얻은 그 정당대로 뭐 그러면 과잉대표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뭐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떤 이 그 지역구 의원을 뽑는 거와 정당에 대한 투표하는 부분이 약간 전략적 선택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약간 그래서 그것이 다 그럼 정당 지지를 반영한 득표율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반론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인식의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 부분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지역대표성은 그 대표 지역 선거할 때 대표성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국민대표성. 왜냐하면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인구를 비례해서 하는 그 대표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국민대표성을 훨씬 다양한 계층적이거나 아니면 분야대표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은 저는 비례대표 수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전체 의원 중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는 거죠. 전체 의원은 국민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의 어떤 비례성과 대표성을 얘기해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지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어쨌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분명히 저희는 크게 의견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대표성을 지금보다 많이 강화해야 한다. 이게 남의 의원님 생각이시군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지 벌써 상당히 몇 년 오래되셨네요. 재선 국회의원이시고요. 시민운동 하실 때하고 정치를 하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NGO에서 일할 때도 물론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성을 좀 더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GO에 있을 때는 어떤 그런 문제를 사회적 어젠다화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제도화를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맺혀도 될 듯하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성을 제도로 완성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시작하신 다음에 내가 정치하기 참 잘했다 이렇게 보람 같은 걸 느끼신 순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러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제기했던 어떤 법이 통과가 돼서 그것을 누리는 어떤 시민들이 많아졌을 때 이런 것이 바로 정치의 힘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예를 들면 제가 19대 때 요즘은 약봉투에 약의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 표시해 주잖아요. 네. 제가 해주죠. 네. 근데 그게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분을 일반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 권리 차원에서 그걸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약 지도를 반드시 받도록 감히 약사님들이 설명해 주잖아요. 이 약은 뭐고 그거가 그 제도 덕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제도였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어쨌든 약국을 이용하는 그런 국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는 또 그러고 한 가지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금방 뭐가 표가 나는 거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민단체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꼭 그 표가 안 나더라도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학대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아동학대로 이제 사망한 어떤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아동단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사망사건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정말 국회가 심층적으로 그거를 좀 분석을 해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동단체들이 그 이렇게 어떤 뭐 그 당시에 그때 야당 시절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경찰이나 아니면은 관련 부서나 가서 문을 두드리면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 대응을 안 해주니까 이제 정치를 통해서 그거를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조각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보고서를 이제 군부총리한테 전달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걸 같이 만드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나름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기뻤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신념이라고 할까요? 좌우명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저는 이제 저희 그 방에도 있는데요. 그 상선야수라고. 상선야수. 네. 가장 그 선한 것은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물속에는 여러 큰 돌 작은 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제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흐르는 물처럼 정치를 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의 삶의 좌우명도 그렇고요. 어떤 정치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저의 관점 태도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저희 우리 국민께 또 한겨루TV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또 국회 보건복지원의 상임위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민생의 문제 그리고 복지와 보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상 국민들한테 힘이 되고 또 국민들의 갖고 있는 삶의 질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